안녕하세요 공격 좋죠 여러분 공격에 또 이게 이 미친놈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뻥뻥 터뜨려 드릴게요 우리팀을 평점차이 상대방이 150점 높았어요 아니 우리팀이 높았어요 예 공격인거 알고 있습니다 음 알고 있어요 공격 시작까지 30초 전력을 다 공격을 다 공격을 다 공격을 다 공격을 다 공격을 다 무눌보 적팀과 그렇게 차이가 지네 괜찮아 내가 MMR이 높아서 그런거지 이 판 이기면 그럼 점수 많이 주겠네요 이 판이 100점 얻을 수 있는 찬스다 어 쟤한테 무서워 문술장님 빨리 게임 되고 플래로 돌아오세요 왕을 며칠 게임 며칠 수 있어 SS2536님 감사합니다 아니 거긴 갈 곳이 없대 레이퍼 망양아 빠졌구요 우리 좀 잘하는데 화물 밀자 상대도 한 줄 나왔네 상대도 한 줄 나왔네 독한거다 상대도 한 줄 나왔네 샤나 오면 여기서 죽어 한 대만 맞춰줘 어 내가 맞췄어 근데 내가 죽겠다 어 한 대만 죽어 한 대 맞췄다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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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 맞고 120 돌려줬다 어 루시우 더 걸렸다 어 루시우 더 걸렸다 저 고지되어있습니다 일단 Os 안걸리나 으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핰 으아아아한 와하 아 아 dat 대구는 자꾸 쫄깃해 어 뭐야 리퍼 리퍼 소리가 리퍼 깍꿍 뒤에 있는데 원증이 잡았고 오호 오호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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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부캐마 입니다 오늘이 아 계속 부캐마 할거야 진입 끝날 때까지 일단 본캐는 뭐 그만 그대로 일단 놔뒀으니까 근데 최고점수로 500이 보상인거고 다 아닌거 같아서 모르겠어 최고점수는 500이 보상 들어가있는데 본점수는 지금 그 말아서 괜찮아 죽으면 돼 1분 35초 어 뭐야 왜 못 올라갔지 스페이스바 점퍼가 아니었네 아 여기 맥솔 와 왜 안죽어 겐지 왜 안죽어 저건 짜증나는 맥쿠리 먼저 잡고 자리야 이거 궁차기 전에 따고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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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롭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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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오니까 아이쿠 음 추가시간 아니요 끝까지 밀었어요 40초 점수 3대 0 공수 변경 5 1 2 3 5 5 5 4 5 나한테는 다이아 정도가 딱 할만하네 아 근데 눈 다 딱은 뭔가 안맞다 뭔가 그 쫙쫙 달라붙는 맛이 없어 눈 그딱 금화하러 가야겠다 금화로 가야겠다 금화 풀딱이 입에 잘 묻긴 하는데 음 음 거기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야 저기 거기까지 30초 눈 필장님 플레이 탈 만해요 거기는 남탓도 하고 부모님 안부도 물어봐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빨리 플레로 와요 여쯤 쏘면 입구에 나갈거에요 왜 안밟지 저거? 그래 밟아야죠 저정도는 밟아줘야지 응? 우리팀 한 명 나왔어 뭐야 뭐죠? 10시에 요정도 아닌데? 서버 튕긴거면 지금 튕길리가 없을텐데 아니 아니 주적으로 한 명 딸리면 힘든데 내가 정크렛 전용 맵도 아니라서 아누비스나 하나무라 같은 맵이 아니라서 내 방향을 부르셨어 내 방향을 부르셨네 나무강을 부르셨어 주인공 수란다 주인공 수란다 주인공 수란다 주인공 수란다 주인공 수란다 저거 안맞으려고 낙사했어 와 야 신변침 아니죠? 응? 나한테 해킹을 왜 하세요? 평타 나쁜데 나는? 저쪽 조합도 배판이라서 못들어 자레야 원탭으로 못들어 여기 다같애 기억 그래 송보라 금방 해킹했다 저기 우리 아나 근처에 있을게요 송보라우면 지켜줘야 돼 앞에 있다 뒤 아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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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핰 아하핰 하하하핰 여기 아니면 거기지 뭐 아 6초동안 쉬프트 못써 먹어야 돼 비.. 비 뱉다가 가야돼 한조 한조 앙 앙 그래도 막은 것 같은데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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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아 못 막았나? 유튜브 채팅창은 왜 이렇게 가끔 안 나올까? 끝 5명 5대 6 3대 0 치킨 시켜야지 시리아 나오지 말고 나 치킨 시켜줘 시리아 치킨 시켜줘 응 그건 안 되죠 시리아 나 오늘 나한테 먹고 싶은 게 뭘까? 메이철풀 안 나왔어 몇 점 오를까요? 200점 차이 났으면 점수 한 100점 오를 것 같은데? MMR 높은 상태로 지금 차이 점수 차이 심한 팀 만나가지고 이겼으면 점수 한 8,90점 받을 것 같은데? 아까 60 몇 점이었죠? 3000 허니콤보 허니콤보 그래 허니콤보가 어디꺼였죠? 허니콤보가 어디꺼였지? 허니콤보가 어디꺼였지? 허니콤보 먹을 거야 허니콤보에 그 그 감자 추가해가지고 웨즈 감자 추가해 봐봐 60 60 60점 59점 받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